81번 문제입니다. 1번. 시간을 아끼세요. 2번. 가방을 맡기세요. 3번. 끈으로 묶으세요. 4번. 냄새를 맡으세요. 82번 문제입니다. 1번. 같이 갔어요. 2번. 꽃이 없어요. 3번. 가치가 없어요. 4번. 기차가 왔어요. 83번 문제입니다. 1번. 빌려주세요. 2번. 그려주세요. 3번. 가르쳐주세요. 4번. 기다려주세요. 4번. 기다려주세요. 84번 문제입니다. 1번. 김치를 만들어요. 2번. 김치를 먹었어요. 3번. 김치가 맛없어요. 4번. 김치가 맛있어요. 85번 문제입니다. 1번. 대사관에 가겠어요. 2번. 도서관에 가겠어요. 3번. 게시판에 크게 써요. 4번. 다섯 시에 켜겠어요. 86번 문제입니다. 1번. 친구가 자요. 2번. 오늘 샀어요. 3번. 초를 꽂아요. 4번. 돈을 찾아요. 87번 문제입니다. 1번. 목이 부었어요. 2번. 몸이 부었어요. 3번. 목이 잡았어요. 4번. 발이 추웠어요. 88번 문제입니다. 1번. 불을 껐어요. 2번. 물을 끓어요. 3번. 줄을 끊어요. 4번. 물을 따라요. 89번 문제입니다. 1번. 받아주세요. 2번. 바꿔주세요. 3번. 비켜주세요. 4번. 빌려주세요. 90번 문제입니다. 1번. 밭이 없어요. 2번. 방이 없어요. 3번. 밭이 없어요. 4번. 밥이 없어요. 91번 문제입니다. 1번. 밖에서 일을 받으세요. 2번. 밭에서 일해요. 2번. 밭에서 일해요. 3번. 부엌에 있어요. 3번. 부엌에 있어요. 4번. 바깥에 있어요. 92번 문제입니다. 1번. 내가 봅니다. 2번. 배가 갑니다. 2번. 배를 탑니다. 3번. 배가 갑니다. 4번. 비가 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1번. 비자를 받습니다. 2번. 피자를 먹어요. 3번. 비자를 받아요. 3번. 비자를 받아요. 4번. 비자를 받아요. 94번 문제입니다. 1번. 백화점에 갑니다. 2번. 부모님을 봅니다. 3번. 비빔밥을 팝니다. 4번. 비자를 탑니다. 95번 문제입니다. 1번. 사과가 있어요. 2번. 사자가 있어요. 96번 문제입니다. 96번 문제입니다. 1번. 사람들이 웃습니다. 2번. 사람들이 없습니다. 3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3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4번. 사람들이 갔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1번. 사전을 찾아요. 2번. 사진을 찍어요. 3번. 자신을 믿어요. 4번. 제 손을 잡아요. 98번 문제입니다. 1번. 설명합니다. 2번. 사랑합니다. 3번. 싫어합니다. 99번 문제입니다. 4번. 슬퍼합니다. 99번 문제입니다. 1번. 손을 씻으세요. 2번. 신을 신으세요. 3번. 짐을 실으세요. 4번. 문을 닫으세요. 100번 문제입니다. 1번. 지금은 없는데요. 2번. 관심이 없는데요. 3번. 시간이 없는데요. 101번 문제입니다. 1번. 신문을 읽습니다. 2번. 시간이 있습니다. 3번. 질문이 있습니다. 4번. 치마를 입습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1번. 아이가 웃습니다. 2번. 아이가 없습니다. 3번. 아이가 있습니다. 4번. 아이가 익습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1번. 안에 계세요. 2번. 안으로 가세요. 3번. 안녕히 가세요. 4번. 안녕히 계세요. 104번 문제입니다. 1번. 이렇게 해요? 105번 문제입니다. 105번 문제입니다. 1번. 건물을 지었습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1번. 음식을 만들어요. 2번. 음식이 맛있어요. 3번. 의자에 앉으세요. 4번. 음악을 안 들어요. 107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옷이 딱딱합니다. 2번. 이 옷이 따뜻합니다. 3번. 이 옷이 따갑습니다. 4번. 이 옷이 두껍습니다. 108번 문제입니다. 1번. 입에 맞아요. 2번. 앞에 있어요. 3번. 잎이 많아요. 4번. 옷에 묻어요. 109번 문제입니다. 1번. 저녁에 있어요. 2번. 제 옆에 있어요. 3번. 저 옆에 있어요. 4번. 처음 뵙겠어요. 110번 문제입니다. 1번. 점심을 먹었습니다. 2번. 자리에 앉았습니다. 3번. 청소하지 않습니다. 4번. 좋아하지 않습니다. 111번 문제입니다. 1번.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2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3번. 작아진 옷을 버렸어요. 4번. 집 살 돈을 벌었어요. 112번 문제입니다. 1번. 조금 먹는데요. 2번. 가끔 오는데요. 3번. 지금 없는데요. 4번. 자주 읽는데요. 113번 문제입니다. 1번. 지하실이 깜깜해요. 2번. 지하철이 깨끗해요. 3번. 가을철이 되었어요. 4번. 지하철이 가까워요. 114번 문제입니다. 1번. 창문이 닫혔어요. 2번. 충분히 마셨어요. 3번. 주문이 밀렸어요. 4번. 직원이 닫혔어요. 115번 문제입니다. 1번. 집에서 잡니다. 2번. 집에서 씁니다. 3번. 집에서 삽니다. 4번. 집에서 쉽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1번. 가게가 가까워요. 2번. 찌개가 뜨거워요. 3번. 침구가 뛰어가요. 4번. 지우개가 두꺼워요. 117번 문제입니다. 1번. 찬물 있나요? 2번. 기침이 나요. 3번. 콧물이 나요. 4번. 고장이 나요. 118번 문제입니다. 1번. 편지를 받았습니다. 2번. 편지를 보셨습니다. 3번. 편지를 붙였습니다. 4번. 편지를 쓰셨습니다. 119번 문제입니다. 1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2번. 항공사를 바꿨습니다. 3번.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4번.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120번 문제입니다. 1번. 한국에 갑니다. 2번. 학교에 갑니다. 3번. 고향에 갑니다. 4번. 관광을 합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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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7번.